지금 뭐하는거야? 비켜요! 나 이 사람 데리고 나갈거면 지금 당장 구하러 가야된다구요! 이러면 어떻게 죽어? 이 새끼가!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? 아악! 어떤 얘기 있잖아요! 김동완선님! 재밌는걸 데리고 다니신다고! 박정부의 그 놈은 이미 도망갔다며? 제가 잡아가겠습니다 그 놈 잡으려면 우리도 머리를 쌓이지 계속 놓쳐하면 다음 사람은 진짜 죽여버린다 그 새끼 살인 절대 안 멈춰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랬지 그게... 나르네